날아가리요 아리라 복회로 넘어간다 침심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는 어두워 아주 어두운 애인이서 못한다고 전해라 침심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는 어두워 정리할 길에 너무 많아 못간다고 전해라 침심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는 어두워 알아서 갈 길이 제 총말라 전해라 침심에 저세상에서 날 데리는 어두워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흥미네 에이 에이 이친oure 에이 저기저기 적당히 도끼리 뺏어 남은 모두 다 죽여서 또 도끼리로 지내대요 그 도끼리로 잡아대표 쳐봐봐 사무안치를 짓고 약치를 보먹고 무엇이냐고 천국만은 사뿐고 날 뻗이 곧받아 날 뻗이네 그 도끼리 일자 한가 닮아보니 일전에 계신 우리를 두고 내 맘이 나는 나 일자 한가 닮아보니 이곳이 아예 사무안치를 더 헷갈리 바쁘니 사무안치를 더 헷갈리 바쁘니 사무안치를 더 헷갈리 바쁘니 일자 한가 닮아보니 사프다 한당 닮아보니 사프다 팔짱하기만 갈리 바쁘니 사프다 팔짱하기만 갈리 바쁘니 마프다 한당 닮아보니 꼬자 한당 닮아보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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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